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물류대상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꾸준히 물류산업발전에 힘써온 CJ대한통은 차동호 택배부문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산업포장은 현대글로비스 구형준 상무와 세월호 사고 이후 제주인천간 화물선 운항을 통해 제주도 물류대란의 정상화에 앞장선 제양항공회의원의 김영록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항만하역 장비기사, 가전제품 배달, 설치기사 등 물류현장에서 땀 흘리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온 현장근로자 등 40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통, 무역, 금융 등 연관산업 및 첨단기술과 융합하고 물류서비스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